코로나 동안 가장 많이 지겹도록 들은 질문이 뭐세요? 도시가 해체될 거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자기의 부동산 자산과 직결되는 문제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과 떨어지냐? 우리 집과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시골의 집을 사도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학교는 계속 이렇게 다니나, 상가들은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전염병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끊이지 않고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답을 주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실 우리의 유현진 교수님께서 다독다독의 세 번째로 나와주셨습니다. 아, 되게 어서 오세요. 되게 익숙해요, 이제. 너무 반가워요. 저희는 너무 친근합니다. 네, 되게 친근합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지하실 보금실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네, 정말 노래방 같은 기분에서. 네, 진짜. 와, 그때 나 섭외됐을 때 저희가 빠쇼님을 막 짝짝쿵 치면서 막 띄었을 때 너무 좋아요. 무야호했어요. 또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네, 그리고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내주셔서 되게 시의적절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내셨나요? 네, 사실은 지난 1년간 물어봐가지고 얘기하고 글 쓴 게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책을 내려고 보니까 그 주제로 일단 한 번 털고 가야지. 그다음에 쓰던 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거부터 내야겠죠. 아, 이거 말고 다른 책도 집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는 다른 책을 한 절반 정도 넘게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공간이 만든 공간에 쌍둥이 책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쓰다가 그 책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가지고 이거를 빨리 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데 저는 설계만으로도 진짜 바쁘고 그런데 또 교수님도 하시고 여전히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지. 직원분들이 혹시 갈리고 있나요? 제가 좀 글을 쉽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와 다르게 이건 제 의견을 쓰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에세이 쓰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책을 몇백 권씩 읽고서 써야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의 미래.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제목만 보고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우리 삶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희가 일단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빠르게 털고 저희 얘기부터 교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걸로. 저부터 가겠습니다. 코로나19발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의 대책이고 그저 백신만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뚜렷한 답이 없는 것만 같다. 이 책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공간을 바꾸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공간의 미래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공간을 필두로 학교, 직장, 공원,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구한다. 사적 외부 공간이 필요한 시대니 마당 같은 발코니를 만들자. 학교는 지금처럼 크게 만들지 말고 잘게 쪼개자. 물류는 지하로 보내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자. 공원도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선형 공원으로 만들자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기에 저자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납득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지 당장 법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외 관계자들의 반대도 극복해내야 할 것이고 온갖 난관을 돌파해낸다 한들 마지막에 가서 예산 문제로 또 발목 잡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된다. 하지만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든다며 이런 미래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보자는 저자의 외침에 나도 한 발자국 보태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은 저자가 꿈꾸는 미래가 그래도 올바른 미래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 속에 모처럼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실 분들도 이 같은 경험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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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님. 저는 유현진 교수님 책을 읽으면 항상 인문학적 디테일로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뾰족하게 딱 분석을 해내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간에 좀 종속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만들어진 공간에 저희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유현진 교수님처럼 사람을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도시가 어떻게 인간이 좀 뭔가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께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코로나로 되게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라고 끝까지 생각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줌마들이랑 그냥 애들 공부 어떻게 할지만 얘기했지 우리 학교는 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했고 또 온라인 수업이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불평이나 그런 건 되게 쉽잖아요. 불평, 불만은 쉬운데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사회 곳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다 하나의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정말 아파트의 그 구조 속에서 저희는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제시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저희 나라가 행복하게 모두가 좀 살고 또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원과 환경을 좀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형님.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방송도 요즘 또 많이 뵙게 돼서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들을 다 취합해 갖고 몇백 건을 모아서 참고 문어 이렇게 갖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책은 어김없습니다. 안 읽혀요. 그분도 어렵게 쓰셨기 때문에 잘 안 읽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쭉 읽히는 건데요. 저기 유현진 교수님 책은 그냥 쭉 읽혀요. 그만큼 안에서 다 녹아 넣으셔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것들인데 본인의 영어로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하듯이 쓰는 것들이잖아요. JYP인가요?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말하듯이 쓰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데 그런 책이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얘기들인데 재미있게 보셨잖아요. 과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지금도 이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 또 아이디어를 보태서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더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게 또 사회적인 참여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서 인기 많으신 거 아시죠? 항상 추천 영상으로 계속 뜹니다. 물론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알고리적으로 뜨기도 할 텐데 어제는 증권사 유명하신 센터장님이 부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이걸 너무 좋지 않냐고. 청년주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삼기신도시 그런 얘기 최근에 나온 거였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잘 아는 거. 제가 형으로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만큼 증권사나 다른 금융권에서도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되는 글을 쓰신 것들이에요. 그분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신데 그분들도 공감할 정도로 내용이 좋았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아마 그런 요즘 많이 해주셨던 사회 참여적인 얘기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공간의 미래에 참 재미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시다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그런 습성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이디어를 낸 데 되게 거침없으신 것 같아요.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틀릴 수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조금 무섭고 우리는 그냥 에이 이런 생각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냥 조용히 있고 말지. 내 할 일이나 잘하고 돈이나 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직업과도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너의 아이디어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분석이 뭐냐. 이거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딴 사람 거를 베끼는 거는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냥 어찌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하는 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가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다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뭐 누구는 안 틀리겠어요. 용기가 있으신. 그러니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용기도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과학자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런 이런 논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과학자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과학자가 이게 아니고 이거가 맞아요.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딱 답을 주면은 금방 꼬리를 내리잖아요. 어? 내가 틀렸네. 저는 그게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또 안 틀렸다고 우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빨리 플레이트에다 내려놔야지 만약에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수정이 돼가면서 좀 더 다듬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진화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회가. 100% 공감하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권력과 시선이나 공간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법칙화되는 게 아 이건 셜록현준 띠오리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책이 항상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미롭고 코로나 동안 가장 많이 지겹도록 들은 질문이 뭐세요? 도시가 해체될 거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부동산 자산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값 떨어지냐. 우리 집값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시골의 집을 사도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죠?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죠. 책에는 왜 그럴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 이유는 이제까지 그래 왔다. 도시는 해체되지 않았다. 그렇죠. 지난 5천 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주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떨어지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과거에 한 기원전 3,500년경에 최초의 도시는 한 5천 명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5천 명 규모가 지금은 1,600만 명 이 정도 규모로 커졌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더 큰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큰 흐름은 계속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약간 시티남이시죠. 네.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자연도 가끔 가면 좋은데 사실 도시에서 느끼는 자연이 저는 더 좋아요. 그렇죠. 난 자연만 있는 자연은 별로고 카페 옆에 자연이도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관망하는 자연. 네. 관망하는 자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시티시티 했네요. 그냥 자연도 좋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지 저는 일단은 베란다.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우리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개인들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의 주장은 명확하잖아요. 발코니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하죠. 사적인 외부 공간이라고 저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그러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개인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을 만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랑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리 등산 가도 등산객들 주변에 많고 편안하게 내가 자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햇빛을 쬐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퍼블릭 스페이스에서만 있지 프라이빗 스페이스에서는 없으니까 그게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가능한 일인데 우리의 법규가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추세인 거죠. 발코니 확장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실내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끔 된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또 이제? 발코니 확장법.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부동산 전부 가시니까. 되게 최근에 합법화됐더라고요 그게. 2000년 정도쯤인가? 너무 워낙... 워낙에 불법으로 증축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냥 양성화시켰는데 그게 양성화됐더니 이제는 건축가들도 대놓고서 이제 당연히 발코니 확장될 걸 생각하고서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되게 황당할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당연히 확장을 하겠지라고 해놓고 발코니 확장비가 막 몇 억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이 또 거기다 여러 가지 옵션을 사업도. 옵션 마켓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건축 시공비보다도 뒤에 사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게 확장을 해야지 채울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동차 샀는데 그냥 베이직만 사게 되면 거의 CD 플레이어도 없고 이러듯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계속 붙여가지고 그게 분양가 상한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따로 벌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마당에 있는 집 혹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집안에 푸른 기운이 있는 어떤 공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원하지만 발코니는 다 확장을 하는 게 내부 공간이라도 그래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간이 넓어지면서 또 물건을 많이 갖게 되고 물건을 많이 갖게 되니까 또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되면서 또 다른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또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도 듣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거가 포탈 사이트처럼 더 많은 행동들이 점점 붙는 거죠. 더 커지는 수요가 커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게 거기에 또 반대로 또 역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의 구성원 수는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1인당 사용하는 면적은 늘어나고 가족 구성원 수는 줄고 그 중간에서 어디 지점에 다른 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프로토타입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좀 답답했던 게 기동식 구조면 어떤 우리 어떤 상황 변화 코로나 시대여서 좀 구조를 바꿔야겠네 이러고 바꿀 수가 있는데 벽식이어가지고 이거를 다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너무 답답하던데요. 답답하죠. 구조가 어떤 건지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건축의 핵심은 안 무너지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무너지게 지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경우가 있고 기둥으로 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벽으로 위를 받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방하고 방을 나누는 벽들이 다 구조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족의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더 넓은 방이 필요할 때 그 벽을 터가지고 큰 공간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둥식 구조로 만들게 되면 10년, 20년 뒤 혹은 100년 뒤에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종고는 어차피 인간의 인류가 앞으로 100년 지나도 평균 신장이 10cm 이상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종고는 지금의 천종고가 별반 다를 바 없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다만 수평적으로 방들이 나눠져 있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가전자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될지도 모르니까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모든 건물들이 다 기둥식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오랫동안 건축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새로 건물을 짓는데 건축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결국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교수님은 설계 참여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렇게 기둥식으로 작업하신 물건이 있나요? 건축물이 있나요? 건축물. 사실은 상가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은 다 기둥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건축만 주로 벽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기둥을 넣으면 방의 한쪽이 기둥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을 짤 때 좀 비효율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소비자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하죠. 불병을 얘기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필요한 벽이니까 그쪽으로 다 그냥 구조를 묻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겨서 기둥으로 바꾸자는 쪽으로 가긴 가야 돼요. 최근에 지어지는 한 15평, 20평짜리 되게 고가의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하이엔드 오피스텍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내부의 기둥이 하나도 없이 유니트별로 약간의 구조별이 좀 있고 내부는 사실 언제든지 틀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할 수는 있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벽사랑은 어쩔 수 없군요.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건축을 발전시킬 때 크게 한 번 성장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괴베클리테페라고 기원전 8,500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그게 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동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 만든 건축 요소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겠지만 그중에 최초로 만든 게 벽이란 말이에요. 벽을 통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그 다음 문을 뚫고 그런데 문만 뚫으니까 좀 그래요. 창문 뚫고. 그게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벽이 일단 기본적인 건축 요소는 맞아요. 그래서 벽을 잡고 나눠서 내 프라이비트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또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벽 이외의 것들로도 구조를 세울 수 있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발코니에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대안이 되는 다른 나라의 건축물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눈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샘플을 못 보면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사실 제가 책에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못 들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이 책에 나온 거는 싱가포르의 인털 레이스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싱가포르의 헤비타트라는 발코니가 쫙 있는 것도 있고 밀라노의 프로젝트 이름은 이해가 안 나는데 나무가 다 심긴 발코니도 있고 또 맨하탄에 가면 또 레오나르도 56이라고 이렇게 모든 상층부로 갈수록 발코니가 되게 널리죠. 멀찍하게 되는 그런 멋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맨하탄에 가면 요트 돛대처럼 생긴 모양의 건물도 있고 코펜하겐의 마운팅 듀엘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넷플릭스에다가 다큐멘터리 제안서를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계에서 되게 훌륭한 그러한 집합주택들 아파트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집합주거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만 쭉 찾아가서 보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뭔가를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나가서 많이 여행을 하더라도 뭐 엄청난 성당도 보고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보지만 아파트를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그 정말 실험적인 아파트 설계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쫙 모아놓고 보더라도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이 출연해 주세요. 제가 크리에이터로 나가서 다큐멘터리로 설명하는 거니까 멋있겠다. 제가 매니저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해결되고 여기 39페이지에 앞에를 한강 설계하신 게 나오는데 이거 보고 되게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네. 지금 착공을 했고요.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아파트가 일반적인 보통 우리 중산층의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능한 사례인 거예요. 그게 왜 일반 아파트에는 저렇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되게 특별한 사이트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땅이 사선 제한이 되게 많아요. 사선 제한이 뭐 이렇게 사선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땅이 웃기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뒤로 셋백,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코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축주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바이코니로 만들고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만들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사업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는 단지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동간 계산법이 있어요. 한 동이 서고 일정 거리를 뛰고 또 그 뒤에 동이 서야 되고 이런 그 법에 따르면 발코니가 튀어나오는 만큼 이 동간 거리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밀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는 발코니 튀어나온 거는 동간 거리할 때 빼줘라. 그 위에다가 그리고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어떤 사과방식을 갖고 있냐면 제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국토부 분도 있고 일반 건축사업회 회장님도 오시곤 하는데 의외로 건축사업회 회장님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나중에 다 불법 증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모든 법규로. 그런데 만약에 불법 증축을 못하게 하려면 제가 강조하듯이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위에 이렇게 발코니가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은 이게 건축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분명히 온실같이 만들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네요.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규제를 만들수록 더 좋은 건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규제가 적을수록 더 좋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차이.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